윤석열 정부는 야당에 의심하지 말라고 강변하기 전에 스스로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마십시오 어제 대통령 실이 야당이 왜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의심하는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습니다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독도를 끌어들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 실은 선택적 기억상실증을 앓기라도 합니까? 아니면 억지변명으로 무마할 수 있을 거라고 여깁니까? 친일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었고 독도 지우기 의혹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저질렀습니다 사태의 엄중함을 알았다면 이제라도 바로잡으십시오 대통령 실은 어제 서울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의 독도 조형물들을 보수를 마친 뒤 재설치할 계획이라는 뒤늦은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조형물이 승객 동선에 방해가 되어 철거했다는 변명을 했고 전쟁기념관은 노후와 문제로 여섯 개의 전시물을 모두 철거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억지변명입니다 이제 와서 조형물을 재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하면 1년에 독도 지우기 만행이 독도 조형물 재보수 계획이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토록 변명마저 성의가 없는 정부는 처음 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장 또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국회에서 내뱉은 망언만 봐도 이 정부의 국가관과 역사관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일제시대 때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런 인사를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최근 1년의 독도 지우기와 신일 인사들의 기세 등등한 역사 쿠데타에 대한 지적이 억울하십니까 진정 억울하다면 윤석열 정부는 야당을 향해 의심하지 말라고 강변하기 전에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마십시오 국민께서 변명같지도 않은 변명에 속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어설픈 선동으로 국민 기만하지 말고 신일 인사와 결별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독도 지우기에 나선 인사들도 찾아서 문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독도지우기